드디어 오두심 할머니가 고대하는 날이 왔습니다. 오늘은 하만에서 가장 큰 오일장이 열리는 날. 할머니가 이 시장을 찾은 세월만 해도 60년이 넘었습니다. 할머니표 가죽자반에 관심을 보이는 손님. 이게 보기 어려운 거예요? 네, 이거는 좀 보기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차삽, 차삽 풀무소서 그리고 일일이 그걸 해서 말려야 하거든요. 바짝 말리면 이걸 기름에 튀겨서 이렇게 먹으면 요즘 되게 고급 함정식집 이런 데서만 나오지. 힘들어요. 손이 많이 가니까 전부 사람들이 안 와줘요. 20만 원씩 해주세요. 네? 20만 원씩. 20만 원씩? 20만 원. 20만 원씩? 20만 원. 20만 원 더 주고 3개 다가가야죠. 20만 원. 30만 원. 할머니 연세가 몇 개세요 지금? 99요. 90만 원? 네. 80만 원이야 이거? 하하하하. 진짜 99이에요? 장사 시작하자마자 가죽 잡은 완판이라니. 참죽나무의 여린잎을 가죽이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가죽이 인기 상품. 할머니 장사시니라. 할머니 장사시니라. 장사 잘한다 할머니. 이 시장의 최고참답게 판매 실적도 최고입니다. 장사가 끝날 무렵 그 누구보다 반가운 손님.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아들이 어떻게 오셨어요? 어머니 모시러 왔죠. 모시러 오세요? 어디 가서 마산을 가서 군복 시율로 오고 그래요. 아들이? 네. 아들의 깜짝 마중 덕분에 할머니의 발걸음도 덩달아 가벼워집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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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